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들 여러분께서 앉아주셔서 하필을 올려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들 여러분께서 앉아주셔서 하필을 올려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들 여러분께서 앉아주셔서 하필을 올려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군 고속도로 하필을 올려 서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군 고속도로 하필을 올려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